자 오늘 아침 지금 대략 한 5, 6분 정도 시장 상황이 남은 것 같습니다. 일단은 좀 약세 출발할 거라고 이제 시장은 보여주고 있는데 코스피 한 0.3% 코스닥 0.15% 정도 약세로 이제 예고가 돼 있어요. 물론 이제 뭐 시장을 열어봐야 되겠습니다만 어제 이제 다우지수가 26포인트 정도만 빠진 것 같고요. 그리고 나스닥이 한 142포인트 많이 빠졌네요. 그리고 또 홍콩지수나 뭐 니케이상의 종합지수 등등도 이렇게 있는데 과연 우리 시장은 어떤 개장 모습을 보여줄지 그러면 염승환 이사를 한번 불러볼 텐데 지금 막 들어오시는군요. EBS 투자증권의 염블리 염승환 이사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아휴 저희가 딱 맞아서 또 모셨습니다. 자 오늘 저희 개장 예상을 보면 조금은 약부압 쪽 하락 쪽 이쪽으로 이제 움직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오늘 시장에는 아무래도 미국 시장도 좀 영향을 줄 테고요. 오늘은 아마 부압권 정도 출발을 할 것 같고 야간선물은 오르긴 올랐어요. 상승은 했는데 ETF가 좀 약간 밀려가지고 예상으로는 한 부압 정도에서 일단 출발할 걸로 보이고 어제 중국 지표 안 좋은 걸 우리나라가 먼저 선반영을 좀 해버렸잖아요. 사실 장중에 그래서 오늘 좀 출발은 좀 혼조세로 좀 출발하지 않을까 그렇게 일단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혼조 정도로 아마 출발하지 않을까 실제로 약간 아까보다는 예상 가격이 조금 폭이 좀 줄긴 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어떻게 뭐 일정 정도 볼까요? 일정 정도 볼까요? 잠깐만 이제 침 키고 있어가지고 컴퓨터가 아직 부팅 중입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개장 전에 한번 다른 소식들이 뭐가 있나 한번 좀 보겠습니다. 환율 1,281원 정도인 것 같고요. 그리고 유가는 두바이유 108달러 그리고 서부텍사스산 중진류는 114달러 꽤 비쌉니다. 그리고 먼저 이제 구리 가격도 좀 많이 오른 또 나비라든지 뭐 천연가스 옥수수 등도 대체로 다 어제 많이 좀 올랐던 것 같습니다. 금도 가격이 조금 올라서 1,813불 온수장 1,813불 정도가 됐습니다. 어쨌든 어제 아침에 우리가 기대했던 장은 없었어요. 사실은 그렇죠? 미국 시장도 아침부터 쭉쭉 그냥 흘러내리더라고요. 시장만 해도 좀 분위기가 좋았는데 그러니까 영프로도 뭐 거의 낙관 했다가 자 그러면 네 일정하고 일정하고 보겠습니다. 오늘 뭐 아주 중요한 일정은 오늘은 뭐 있는 건 아니고요. 오늘은 이제 미국에서 4월달 산업생산 어제는 이제 중국이 발표했는데 오늘은 미국에서 산업생산 소매 판매 지표 발표가 있고요. 라가르드 이제 유럽 중앙은행 총재가 이제 오늘 또 연설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월마트가 실적 발표 한다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참고로 이제 어제 우리나라 기업들은 다 실적 발표를 이제 다 종료를 했습니다. 끝났나요? 네. 네. 그래서 일본기 이제 어제 분기보고서가 다 마감이 됐기 때문에 그렇죠. 15일, 16일이면 다 끝나죠. 그래서 이제 한국은 좀 실적 시즌이 끝났고 그 관련해가지고 이제 유한타의 김강인 연구원님이 이제 우리나라 일단 기업들 실적을 좀 적어줬는데 네. 일단 전망치보다 좀 잘 나왔어요. 이번 실적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익 증가율이 작년 동기 대비해서 11.4% 정도 증가했고 뭐 성장률 자체는 좀 둔화됐지만 어쨌든 하락 속도는 좀 만만해졌고 그리고 3개 분기만에 이제 드디어 어닝 서프라이즈. 그동안은 이제 분기마다 조금 이제 실적이 기대에 못 미쳤는데 이번 1분기에는 이제 그거를 뚫었고 이제 더 의미가 있는 게 1분기 너무 좀 안 좋았잖아요. 외부 변수가. 안 좋은 환경에서도 어닝 서프라이즈 낸 건 좀 굉장히 의미가 있다. 특히 이제 환율만 좀 안정화되면 외국인의 수급 영향력이 좀 이제 매수 쪽으로 좀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대용주의 좋은 실적이 사실 지금은 워낙 좀 외국인이 팔다 보니까 이게 좀 가려져 있는데 환율만 안정되면 좀 대용주 쪽으로도 좋은 모멘텀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내용이니까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제 59분 이제 1분도 채 남지 않은 시간이 됐습니다. 장 시작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이제 코스피는 2,594포인트 현재 지수로는 마이너스 2포인트 정도 아 지금 다시 바뀌었네요. 2,597로 플러스 출발할 것 같습니다. 플러스 1.18포인트 정도 강보합 정도 지금 보여주고 있고 코스닥은 약보합입니다. 마이너스 0.05포인트 정도. 그래서 856포인트에서 출발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삼성전자 현대차가 다 보아 플러스 나오군요. 그래서 아마 어제 좀 미리 좀 하락을 했기 때문에 오늘 나스닥 충격은 좀 오전에는 좀 없을 가능성이 높아진 것 같습니다. 현재 지금 효과 상황이 좀 좋은 거는 셀트리온이 한 1% 정도. 아까 공시가 나온 것 같은데 바이오시밀러 임상 3상 관련해가지고 임상 시험. 그러니까 성공한 건 아니고 임상 시험 하겠다는 게 승인을 좀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유럽에서 임상 3상 한 바이오시밀러 제품이 좀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효과가 좀 나오고 있는데 현재 카카오가 강보합 출발을 했고요. 셀트리온이 한 0.3% 정도 올랐고 기아가 0.3% 정도 반등했고 대부분 강보합 정도 보이는 것 같아요. 현재 구간에서 LS가 호실적 발표에서 아마 1.5% 정도 오른 것 같고 한솔케미칼도 오늘 좋습니다. 1.6% 정도 반등을 해주고 있고 롯데케미칼이 모처럼 한 2% 가까이 상승하고 있고요. 박수 올라가면 로케가 올라야죠. 석유화학은 정유에 비해서는 너무 부진했는데 오늘은 좀 출발 괜찮고요. SO1이 1.8% 정도 올랐고 그리고 이제 진단키트 회사죠. SD바이오 센서가 한 2% 정도 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LG, 아까 LS 같은 이런 지주회사들이 오늘 좀 상승률 상위권에 좀 일부 좀 포진해 있는 것 같고요. 한국조선해양이 오늘 1.1% 정도 GS도 1% 가까이 반등을 해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좀 하락하는 기업은 오늘 현대중공업이 좀 많이 빠지고 있는데 한 4% 정도 좀 하락을 하고 있고 넷마블이 마이너스 1% 정도 빠졌고요. 대우조선해양이 좀 실적이 좀 안 좋게 나와서 오늘 마이너스 1% 정도 하락을 일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메리츠 화재가 오늘 1.8% 빠졌고 농심이 좀 생각보다 실적이 좀 안 좋더라고요. 라면 회사들이 가격 정가를 좀 아직은 제대로 못하다 보니까 너무 많이 올라니까 팝유 이런 게 뭐 맞습니다. 그렇죠? 밀, 완전 직격탄이잖아. 밀가루에다 팝유 넣어서 만드는 것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가격 인상을 못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실적에 대한 조금 불확실성이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농심은 마켓이어도 좀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국내에서는 별 차이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국내에서는 계속 3, 4가 그냥 고착화되어 있는 것 같아요. 역시 농심이 제일 앞서고? 네, 여전히 뭐 압도적으로 내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좀 실적에 따라서 일부 좀 희비가 기업별로 좀 엇갈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오늘 현재 이제 다시 지수 말씀드리면 오늘 코스피는 괜찮습니다. 플러스 10포인트 정도 0.4% 좀 올라서 좋은 모습이고 지금 상승 종목이 426개 하락이 332종목 그래서 상승이 더 많은 편이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857.85포인트로 1.6포인트 올랐습니다. 그래서 0.2% 상승했고 상승 하락이 비슷한 것 같아요. 상승이 660개 하락이 550개 정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닥에서는 엔토즈들이 좋은데 SM이 깜짝 실적을 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SM 주가가 무려 8% 가까이 급등을 하고 있고 그리고 솔브레인 반도체 소재 업체 중 오늘 역시 호실적으로 3% 강세 보이고 있고 JYP도 견주한 실적을 냈더라고요. 그래서 2% 이상. 그러니까 지금 엔터사들 실적 좋은 게 아까 잠깐 읽어보니까 일본 쪽 매출이 좀 괜찮았나 봐요. 일본이 최근에 콘서트 재개되면서 거기서 일본 콘서트 재개를 했나요? 네. 일본 도쿄동 같은 데서도 저번에 한번 기사로도 한번 나왔던 것 같더라고요. 워낙 우리나라 걸그룹들이 일본에서 인지도가 높다 보니까 좀 그런 효과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쪽 좋고 HLB 그룹이 사실 어제까지 굉장히 강했는데 오늘도 역시 견주하게 추가 상승 좀 나오는 것 같고요. 그룹이라면 HLB 들어가는 거 전부 다? HLB, HLB 생명과학. 테라피틱스는 제가 아직 확인 안 해봤습니다. 네. 거의 뭐 보합 정도 순입니다. 그것도 그룹인데. 나중에 인사는 사도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이제 좀 보압권이고 좀 빠지는 기업은 오늘 테스나가 반도체 후공정 회사인데 마이너스 3% 정도 하락을 했고요. 오스템 임플란트가 마이너스 2% 정도 파마 리서치 이제 피부 미용 의료기기 회사죠. 마이너스 1% 데브 시스터즈 게임주가 마이너스 1% 정도 그래서 오늘은 보면 이렇게 뭐 특별한 업종별 특징은 없는데 확실히 코스피 대형주가 조금 더 좀 분위기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코스피가 코스닥에 비해서는 좀 견조한 그런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수급성은 외국인들이 일단 코스피 코스닥 다 매도하고 있고요. 코스피를 257억 정도 매도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 일단 전기전자는 좀 사고 있고요. 금융주하고 그리고 기관 투자들은 오늘 218억 매수했는데 전기전자 역시 금융주. 그래서 외국인은 하고 기관은 똑같이 전기전자와 금융 섹터 중심으로 일단 매수는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개인 투자분들은 코스피 코스닥 모두 다 매수하는데 주로 사고 있는 건 중소형주 위주로 사고 있고 반면에 개인 투자분들은 대형주는 오늘 좀 일부 매도를 하는 모습으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섹터 쪽으로는 오늘 전력 관련 주들이 요새 뭐 전기 전력 뭐 이런 섹터들이 인프라 관련해가지고 전선주들 굉장히 좀 센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역시 좀 강한 모습이 나와주고 있고 도시가스 업체들도 오늘 좀 강하고요. 그러나 이제 오늘은 사실 주요 업종 중에서는 엔터사가 가장 강한 것 같습니다. SM이 하이브도 모처럼 올라가고 SM이 9% 가까이 반등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화 관련 주들도 오늘 좀 주가 흐름은 여전히 좀 견주하고요. 어제 이어서 오늘도 괜찮은 편이고 정의업종도 오늘 GS나 SOL 주가 흐름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건설기계 이쪽도 좀 반등하고 있고요. 대부분 이렇게 급등보다는 엔터사 제외하고는 다 고르게 반등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반면에 하락하는 섹터는 이제 어제까지 좋았죠. 농업 관련 주들은 오늘은 좀 안 좋습니다. 육계 관련 주나 농업, 수산주 이런 쪽은 좀 빠지고 있고 해운주도 최근에 좋았는데 아마 오늘은 좀 차익 매물이 일부 나오는 것 같고 조선 기자재 업종도 일부 빠지고 있고요. 비료주도 좀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자재 가격에 수혜받은 기업들이 오늘은 좀 빠지는 것 같아요. 이동은 좀 강했던. 그리고 이제 그 외의 업종은 고르게 어제처럼 좀 비슷하게 오전장은 형성이 돼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장은 한번 저희가 살펴볼 수 있었고요. 그러면 오늘도 리포트를 좀 살펴보면서 또 시장 살짝살짝 좀 볼까요? 하나금융투자의 윤재성 연구원님이 정유업종에 대한 자료를 쓰긴 썼는데 이게 글로벌 자원민족주의 때문에 한국 정유업체들의 역할이 커질 수밖에 없다. 이런 내용인데 지금 작년 하반기부터 중국, 러시아가 비료라든가 이런 것들을 수출을 중단했고 올 초에는 인도네시아가 석탄 수출 금지해버렸고 지금 러시아는 사실상 수출이 다 금지되어 있는 상태고 인도네시아가 팝류 수출까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자원에 대한 민족주의. 그러니까 자기네 나라가 먼저 우선이라는 거죠. 물가가 너무 오르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지난 1년 동안 벌어진 일인데 특히 디젤 같은 경우가 수출이 안 됐을 때 타격이 굉장히 클 수밖에 없는 게 산업용, 트럭용, 농기계 등에 디젤이 많이 쓰이잖아요. 그래서 서민의 먹고 사는 문제와 직결이 돼 있다 보니까 각국 정권 유지의 핵심 제품 중에 하나가 디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디젤 가격이 요새 보니까 저도 주유소 가니까 경유값이 더 올랐더라고요. 휘발유 가격보다 오히려. 네, 됐어요. 그래서 그런 디젤 공급 부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디젤 공급 부족이 심화는 우리나라 정유업체한테는 굉장한 호재라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등 경유 비중이 55%가 될 정도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거죠. 미국은 37%거든요. 그래서 한국 업체들이 디젤 가격이 올라가면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이런 등 경유 정제 설비를 갖고 있는 나라가 나라가 아시아권에서도 중국, 인도, 한국 정도인데 중국, 인도를 외국인이 투자하기는 좀 쉽지 않다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암암리에 러시아랑 거래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한국은 당연히 못하는 상황이고 그래서 중국, 인도, 한국 세계나라를 비교해 봤을 때 외국인의 선택지는 좀 명확한 것 같다. 한국 정유사가 가장 큰 대안이 될 수밖에 없고 특히 중국 같은 경우는 워낙 규제도 심하게 하다 보니까 투자하기는 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외국인 업체 입장에서는 지금 미국의 정유사들 이렇게 신고가 나고 이런 환경에서 한국 기업들을 선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 이게 일회성이 아니라 좀 구조적으로 갈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정유업 중에서는 순수업체 SOE를 가장 선호를 하고 그 이유는 이제 사우디 아랑코가 일대 주주이기 때문에 원유 조달에 대한 리스크가 낮다. 그래서 좀 SOE를 선호한다라는 의견이니까요. 참고로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나왔던 보고서 중에 신한금융투자의 박형우 애널리스트가 70개 IT 기업을 탐방을 하셨나 봐요. 직접? 그래서 제목이 70개 탐방의 결론인데 결국 폴더블폰 쪽으로 가자.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IT 부품회사들에 대한 탐방을 갔다 와서 자료를 썼는데 지금 이제 그 이유는 뭐냐면 지금 IT 세트 수요, 모바일이나 PC가 수요 안 좋은 건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중국도 워낙 안 좋은 상황이고 지난 코로나 2년 동안 또 워낙 내구제 수요가 늘어나서 많이 팔렸기 때문에 기저효과도 좀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스마트폰, TV, 태블릿은 수요 감소가 확연하고 노트북도 이제 판매가 1분기부터 줄어들었고 가전도 지금 2분기부터 꺾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살아있는 게 서버밖에 없대요. 서버만 견주하다. 그리고 삼성은자의 갤럭시 전략에도 GOS 논란이 좀 있어서 약간 이미지에 타격을 입은 상황이다 보니까 갤럭시도 지금 굉장히 좀 어려운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중국은 지금 스마트폰 판매량이 엄청난 역성장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건 70개 기업들과 탐방 미팅을 했는데 하반기에도 수요 급반등 기대하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조심스럽다. 업체들마다. 그래서 가장 확실한 건 일단 첫 번째는 폴더블폰인 것 같다. 그래서 올해 IT가 부진해도 전년 대비해서 100% 성장할 걸로 보고요. 폴더블폰이. 그리고 이미 이제 부품 주문량이 좀 늘기 시작했나 봐요. 이제 아마 8, 9월 정도에 나올 것 같은데 그래서 폴더블폰 수혜는 근데 이제 모두가 받는 게 아니라 일부 업체만 딱 받는 거죠. 만드는 이제 그 핵심 벤더사들이 좀 받을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폴더블 비중 높은 기업들을 좀 주목해보자 라는 그런 내용이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 뭐 기업들은 뭐 여러분들도 많이 아시는 대부분 그 기업들이에요. 그 기업들을 좀 이렇게 썼으니까 한번 이것도 관련해가지고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상승 종목 하락 종목들 보니까 상승 종목이 훨씬 많은데? 네. 코스피 쪽이 좋네요. 확실히 대용주 쪽에. 삼성전자가 한 1% 정도 지금 모르고 있어서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시장 이렇게 한번 좀 보면서 또 저희 또 징징 우리 시청자분 시간이 또 너무 짧으면 좀 섭섭하니까요. 그러니까요. 그 시간을 좀 확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죠.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